페레이라가 때리기 딱 좋은 안녕하세요 키보드 어려워 TV의 키보드 어려워 김승현입니다 또 이제 프리뷰를 해야죠 먼저 쉬운 것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레이라 대 프로아시카 이 경기에 대해서 승자 예측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경기는 생각보다 쉬워요 타임머신 보유자 입장에서 세계 최고의 격자랄 분석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경기는 사실 미스매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쉬운 경기입니다 이 경기 누가 이기냐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페레이라가 그냥 씹압살하는 경기입니다 이거는 타격의 테크닉 차이에서 아예 그냥 쬐바리가 안됩니다 진짜로 아예 그냥 쬐바리가 안되는 경기고 이 경기는 프로아시카 선수가 KO를 당함으로써 페레이라의 승으로 끝날 확률이 거의 99%는 된다 이렇게 좀 보는 경기입니다 근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아시카 선수는 단점이 너무나 뚜렷해요 매경기 앞면을 허용하는 장면들이 매경기 나옵니다 매경기 가장 최근에 싸웠던 테세이라 선수의 경기에서도 뒷손 지대로 맞는 장면 나오고 또 예전에 우즈데미르 선수랑 싸울 때도 그렇고 레이에스 선수랑 싸울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라이진에서는 킹모 선수한테 또 KO를 당한 적이 있는데 이 프로아시카 선수가 얼굴 타격을 허용하는 그 타이밍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페레이라가 때리기 딱 좋은 그냥 움직이는 샌드백이다 이런 느낌이 그냥 딱 들거든 경기를 딱 봤을 때 이게 왜 그러냐면 프로아시카 선수가 막 스탠스 바꾸고 옛날에 그 정찬성 선수처럼 이렇게 막 걸어가면서 스위치하면서 타격하고 이렇게 막 각 잡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만 화려할 뿐이지 이게 실속이 좀 없어요 겉만 화려할 뿐이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상대를 공략한다기보다는 겉은 치장은 좀 잘했어 시장은 좀 잘했는데 결국엔 인자강력 빨로 이겨왔던 거야 그동안 아니 기술적으로 이렇게 뭐 압박을 해가지고 때리고 뭐하고 만약에 기술이 먹혔으면 자기도 존나 안 맞아야지 근데 클리니트를 존나 잘 맞아 잘 맞지만 인자강력으로 그냥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냥 이 빠따는 좋으니까 막 해가지고 이기는 스타일이야 뭐 타이밍이 존나 좋거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변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자강력으로 이겨왔던 거야 근데 그게 페레이라한테 먹히느냐 안 먹혀 페레이라가 지금 맷집이 조금 위트위트하기는 하지만 프로아지카도 맷집이 좋진 않아요 프로아지카의 인자강력이 페레이라한테 뭐 그렇게 위협이 되냐 그 정도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뭐 페레이라를 레슬링으로 괴롭힐 수 있냐 레슬링이 또 그렇게 좋지도 않아 뭐 주지수적인 부분에서 뭐 페레이라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 넘겨야 주지수를 할 수가 있지 뭐 스탠딩에서 기습적인 길로틴을 한다든지 뭐 밑으로 막 기습적으로 끌고 가서 뭘 한다든지 이런 스킬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결국엔 페레이라를 넘겨서 서브미션을 거는 수밖에 없는데 페레이라가 안 넘어가죠 왜 안 넘어가겠어요 페레이라는 이미 얀블라코비치랑 싸워봤기 때문에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얀블라코비치보다 프로아지카의 레슬링이 강하냐 그것도 아니야 약해 블라코비치보다 약하다고 레슬링이 이길 수 있는 구석이라면 변칙적인 척 하면서 그냥 존나 우다다다다다다 펀치쳐가지고 하나 얻어 걸리는 거 이 기대감 하나 얻어 걸리는 이 기대감 이 기대감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대감에 걸면 이 경기가 저는 누가 언더독인지 누가 탑독인지 잘 보지 않아요 왜 안 보냐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보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아마도 프로아지카가 언더독일 확률이 높아 이 경기는 왜냐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타격 상성이 너무 안 좋아 프로아지카는 스탠스 바꾸고 지랄 발강을 하지만 결국에 템포 자체만 보면 존나 그냥 타격 박자가 일정해 스탠스 바꾸고 뭐하고 지랄해도 일정하다고 근데 이 일정한 박자 안에 박자를 쪼개가지고 타격을 넣을 수 있는 게 또 페레이라고 페레이라가 잘하는 게 또 그겁니다 페레이라가 UFC 오기 전에 상대방을 KO시키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또 참고하고 또 션 스트링랜드를 보냈던 그 영상을 또 참고하고 페레이라가 상대방을 보냈던 이런 여러 장면들을 보면 박자를 쪼개서 상대방을 때려버린단 말이야 박자를 쪼개서 여기서 박자를 쪼개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프로아지카가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쳐 그러면은 이제 페레이라가 그 따다다다 안에 공격을 이제 박자를 쪼개서 공격을 넣을 수가 있다고 이 넣는 걸 페레이라가 잘한다고 보세요 이렇게 넣어버린다고 랩프톡이나 뭐 라이트나 넣어버린다고 그러면은 게임 끝이야 요거는 그냥 페레이라의 주먹이 언제 맞냐 그냥 그것만 중요한 거야 1라운드에 맞으면 1라운드에 끝나는 거고 2라운드에 맞으면 2라운드에 끝나는 거야 근데 요 경기는 갑자기 씨벼 돼지 소리가 나는데 이 경기는 5라운드까지 갈 일이 절대 없다 요거는 저는 진짜로 길어봐야 4라운드라고 봐요 존나 길어봐야 프로아지카가 그냥 존나 막 운이 좋아서 막 비껴맞고 해가지고 어거지로 어거지로 인자강력으로 버틴다고 해도 길어봐야 4라운드 요거는 그냥 진짜 아마도 한 2, 3라운드에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페레이라가 꿀리는 부분이 없어 페레이라가 꿀리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뭐 맷집 정도인데 맷집도 그렇게까지 나쁜 편은 아니에요 페레이라가 아드사냐한테 맞았던 거는 약간 뭐 이런 축두보라던가 뭐 이런 관자놀이 이런 데를 맞아서 그런 것 뿐이지 프로아지카의 주먹은 그렇게까지 날카롭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안 듭니다 저도 타격을 초등학교 때부터 팠기 때문에 타격 전문가로서 딱 봤을 때 프로아지카의 주먹은 아드사냐에 비해서 절대 위협적이지 않아 페레이라에게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페레이라가 거의 뭐 99% 이긴다 요거는 집문서 걸어야 되는 매치가 나왔다 어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아지카가 페레이라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건데 제가 만약에 프로아지카의 세컨이었다 지도자였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도하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페레이라를 이기려면 그냥 뭐 닭돌 닭돌 하면 자살행이야 따다다다다 하다가 페레이라 따다다 따다 따다 요거 맞으면 자살행이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거리 싸움에서 수 싸움으로써 좀 잘 풀어나가고 페레이라의 경기를 꼬이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타격 옵션을 이 번치 닭돌거리가 아닌 이 킥거리에서 좀 잘 풀어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페레이라가 또 카프킥 예비 동작 없는 카프킥 프로아지카 또 스탠스 넓고 막 개지랄 발강 떨어가지고 어? 또 무한전진하는 애여가지고 앞다리 그냥 잘립니다 스탠스 아무리 바꿔도 소용이 없어 다리 바꾸는 쪽으로 다 잘려 양발이 다 잘려버린다고 그러니까 기도해라 어? 요거는 그냥 99% 페레이라가 KO로 이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다음 코메인 이벤트 프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덜렁